세월호 국정조사 예비조사팀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예비조사팀에는 유가족 측에서도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여야는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진의 조사팀 합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도 4고 해역에서는 9일째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본격화하면 수색이 더 어려워지고 시신 유실 가능성도 커집니다. 취재PD 연결합니다. 윤희나 PD 네, 윤희나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예비조사팀 구성은 의결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정조사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유가족 대표 2명과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 그리고 여야가 추천한 각각 21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조사팀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서로가 추천한 조사팀 명단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추천한 명단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명단에 KBS 기자 출신인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와 뉴스타파 개건 기자인 임유철 다큐멘터리 감독이 포함돼 있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김현미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된 인물은 재척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물 중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는 김진환 해군 전 대장과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의 교체를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정조사 기관 보고 일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였습니다. 유가족 측에서는 예비조사팀에 누굴 참여시킨다고 합니까?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김병건 대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도 유가족으로부터 명단이 오면 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비조사팀이 모두 구성되면 앞으로 진도 현장과 관련 기관 등을 방문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 소식 알아보죠.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던데 공소사실을 시인했다는 선언이 있어요. 1등 기관사입니까? 아니면 1등 항해사입니까? 1등 기관사 손모 씨입니다. 승무원 15명 중 순환고호법 위반 혐의로 기손된 1등 기관사 손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손 씨의 변호인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선원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배가 기울어 승객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이나 선장의 지시가 없었으니 무죄라는 주장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을 보면 1등 기관사는 선장 지휘 하에 비상시 승객들을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손 씨와 달리 선장 이 씨 등 나머지 승무원 11명은 혐의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유가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실종자 학생의 어머니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찾았다는 소식이 벌써 9일째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마가 온다니 걱정이 더 커지게 됐고요. 얼마나 영향이 미치는 거죠?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제주도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거리가 멀지 않은 진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한 잠수사는 장마가 시작되면 수색작업이 훨씬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바다에 일단 물이 불고 물속 조류는 더 빨라지면서 시신 유실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물속 부유물들이 움직여 시야가 더 흐려져 수색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맘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예정으로 실종자 수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남은 실종자는 12명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